산사람 안녕하세요 산사람입니다. 며칠전에 캔 황산밭 노코입니다. 황색으로 올라와서 성장하면서 이렇게 노코가 들어갑니다. 이 끝으로 노코 보이시죠? 이런식으로 흐린이 노코들이 들어 있습니다.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거든요 노코가 들어 있습니다. 보이시죠? 그리고 잎이 까닭 까닭 합니다. 그것도 쥐고 살짝 녹산반 보이시죠? 녹산반이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. 1번 뿌리 좋습니다. 이거는 15만원 2번은 8만원 3번은 생강근에 뿌리가 한가닥 있습니다. 아주 이쁘게 생깁니다. 이거는 캐울 자신이 전부는 5만5천원입니다. 황산반 녹화들은 참 육수기하거든요. 저렴하게 종자목으로 올립니다. 1번 15만원 2번 8만원 3번 5만5천원입니다. 감사합니다.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즐거운 앨난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. 30분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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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감사합니다.